1년 동안 기다려왔던 대회인 만큼 엄청 기대가 되고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. 월즈를 한국에서 하는 만큼 많은 한국 팬들이 더 기대를 많이 하실 텐데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도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고 이번 한국에서의 월즈는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. 이스포츠는 전세계 청소년들이 즐기는 문화생활인 만큼 지금은 한국에서 인기가 가장 많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지역도 머지않아 인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당연히 월즈 때 저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는 저희가 얼만큼 노력하고 준비하냐에 따라서 달린 것 같아서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.